김기식, 미모의 여비서와 함께 간 9박 10일 해외여행. 방을 한 개 잡아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잤는지, 방을 두 개 잡아서 따로따로 잤는지 호텔 영수증만 깨끗이 밝혀라.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종례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서 종례 범위를 벗어났다,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